코드 베이스가 증가하고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코드에서 중복되는 항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발자들이 동일한 솔루션을 여러 번 개발합니다. 이러한 중복 작업으로 인해 코드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불편해집니다. 조각을 변경하고 수정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을 다른 조각에 전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는 코드 복제본 기능을 사용하여 솔루션에 있는 특정 조각의 복제본이나 모든 복제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유사한 조각을 차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을 하나의 함수로 리팩토링할지 또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 복제본 검색 기능은 매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조각을 선택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솔루션에서 일치하는 복제본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 복제본 도구에서는 특정 조각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솔루션에 있는 모든 복제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클릭하면 모든 코드 복제본 10개 또는 그 이상에 대한 전체 솔루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코드 복제본 결과 창에서 바로 간단하게 코드 복제본을 차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복제본을 선택하여 기본 제공 디프도 도구를 통해 해당 복제본을 차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코드 복제본 도구는 간단한 텍스트 비교가 아닙니다. 이는 의미 체계 트리의 실제 분석입니다. 이는 변수 이름이 완전하게 변경된 조각과 일치하며 일부분의 순서가 다시 지정된 일치 항목까지도 찾습니다. 코드 복제본 검색은 유지 관리성을 향상시키며 코드 변경 비용을 줄입니다. 코드 복제본 검색은 유지 관리 pixel입니다. 코드 복제 코드ications 코드 복제 코드 говорю 코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